이해가 있는데 노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? 비 올 때 집 밖에 못 나갑니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 올 때는 집에서 있으신 게 어떨까?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못 넘기겠네? 저희가 새로운 곡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 산책을 하는데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재미! 안 돼! 이런 거 해가지고 목이 지금 다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심때도 못 갔던 거 같아요 아침부터 산책을 했지요 아침에 저가 했을 때부터 목이 가야겠네 그때는 산책하고 자고 있었지요 이런 고난을 뚫고 언제까지 이루고 있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새로운 노래 언제까지나 들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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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도 잠덕지않고 나만 더 잃어버려 봐 즐거운 몸에 울드러도 난 어떡하고 하고 싶은 것만큼 난 또 포기하고 오늘도 내일도 잠덕지않고 언제까지 잃어버려 봐 언제까지 잃어버려 봐 어둠 나무 보여줘 아오이 아키누 에너지않고 아직도 바라보 줘 아오이 아키누 에너지않고 아오이 아키누 에너지않고 잡히지않는 나의 깊은 맘속에 그럴듯한 목표 하나만 부어놓고 언제든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아 나누나누 소리로 지급하고 있는 나의 많은 고민들이 가끔 기억할 수 있는 나의 추억이 돼요 그 수명 속 나는 용서할 수 있는 그곳에야 올 수 있을 것 아오이 아키누 에너지않고 아오이 아키누 에너지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은 줄 아저 humanos 감사합니다